텐션 뉴스 구병숙이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오늘 재원절인데 공휴일이 아닌데요. 내년에는, 내년 재원절은 공휴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요? 네, 재원절이 3.1절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근달과 함께 이렇게 5대 국경일인데요. 유일하게 공휴일에 빠져있는데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지난 15일 재원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같은 날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재원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재원절은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재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 17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해인 1950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됐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재해가 됐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주 5일제 근무제가 도입됐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생산성 저하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개가 좀 반발을 많이 했어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6년에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재해가 됐고요. 2008년에는 재연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역시 재연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여론조사이긴 한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공휴일 재지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빨간 널 없는 7월에 내년에는 변화가 생기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은요? 축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까지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로써 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지난 10일 날 대표직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마음을 바꾼 이유를 한국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충주식 유튜브 채널이죠. 충주면에서 이번에는 홍 감독의 기자회견을 패러디를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선태 주무관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것을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충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어서 결과적으로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홍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영상 배경도 잠깐 앞서 사진에도 나왔는데 실제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연출을 했어요. 실제 배경에는 후원사 로고들이 쫙 계열이 되어 있는데 뒷 화면에는 교통정책과 균형개발가 등 충주시청의 각 명칭과 배경으로 삼아서 웃음을 차아내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이 올린 홍 감독 패러디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벌써 70만 조회수가 넘겼습니다. 70만이에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주환의 뉴스쇼와 CBS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키를 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영국의 한 40대 여성이 7개월 만에 38kg을 감량을 했는데요. 100kg 이상 몸무게를 줄인 분들이 있는데 이 여성이 눈길을 끼는 이유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배달음식을 끌고 살을 뺐다는 겁니다. 영국 스콜트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44살의 파멜라 오크르라는 여성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왼쪽이 전 그리고 살을 뺀 오른쪽이 후인데요. 매일 배달음식으로 4,500kcal를 소모를 했다고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매달 배달음식값만 100만 원이 넘게 썼고요. 5년 동안 6,400만 원을 배달음식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맥도날드나 KFC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겼는데 배달음식을 끈 차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 술을 멀리하고 생선과 채소, 닭고기, 흔히 하는 다이어트식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7개월 만에 몸무게를 57kg가 됐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다이어트라는 이유는 학창시절 학교 다님도 친구 때문에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비만 성인이 3명에서 1명꼴이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건강한 의미에 오늘부터 배달음식을 줄이고는 아예 끊는 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